반갑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천소장입니다. 소개 드릴 토지는 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외어리 토지까지 약 8분 4.9km입니다. 매도금액 1억 7천만원이며 절충 가능합니다. 평당 13만 5천원, 연적 1264평 4178제곱미터, 농업지능구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는 체리 2018년부터 십제중이며 작년부터 수확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축종제한구역, 가축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지능구역농지법,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외어리는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리이다. 산간 마을이며 마을 사이로 화천이 흐른다. 자연 마을로는 가래골, 구점, 늘목, 뻘띠기, 안날목, 연작살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잡고 거닐던 긴 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예색약을 돌이켜 그려보네 날 해치는 가슴이 서러워한 밤아 한숨 주면 그려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